으 으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차 끌고 강남 갈까요? 바로 나를 수도 있는데 강국? 강남? 바로 나를까요? 아니면 차고 갈까요? 저는 차 끌고 갈게요 그렇게 우리 한 명은 밤에 여기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멀어져요 점점 오케이 잘 버리지 말아주세요 살아서 갈게요 일단 차는 안 보이고 도로에는 어? 우아지 있다 어? 저기 다시야 아니구나 잘못 봤어요 아 저것도 추워져 오 로조 겁나 많다 살아서 갈 수 있을까? 살아서 갈 수 있을까? 돌아서 아 저기 뒤에 다시야 있는데 포치키 쪽이에요 근데 포치키랑 못먹어 어 사람들이 어 여긴 주면 내리네 진짜 노란빛지 근데 주면 내려요 망했다 뚜껑도 없는 우아지인데 거기 안 돼 기장 우리 필요하나? 기장 우리 필요하나? 택배 쪽에 타 있었으면 데리러 가야돼 어? 앞에 구라니? 뒤도 안 보고 가네 뒤도 안 보고 가네 뒤도 안 보고 가네 아 근데 피했다 막반에 총 쓴다 튀어야지 가시아 끌고 데리러 갈까요? 네옹님이랑 플라이너 잠시만요 아니요 그냥 가시아 네 그냥 파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뛰어서 넘어갈게요 저는 혼자 노란빛에 있는 애들 둘을 잡아서 두 분이라도 파밍이 한 명 고라니 잡았어요 나이스 얘 혼잔가? 안돼요 죽으면 살아와요 뛰어와요 살아서 갈게요 얘네 다 잡게 역시 근데 저는 진짜 근데 제가 언덕에서 지원사격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실력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쏘는 걸 잘하는 건데 가만히 그냥 어? 조기 사냥하는 조기 사냥하는 다시 오시면 타야지 다시 오시면 타야지 네옹님 때내 사부러 갈까요? 아냐 여기 애들 없는 것 같아요 비교 없으면 저도 차가 없어요 그냥 가서 파밍하세요 네옹님 거의 자연인인데 지금? 자연인 아니에요 그래도 사냥육창은 있어요 사냥육창은 있어요 아 우리는 컨테이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애들이 뭐 애들 분명 여기 내렸는데 저도 봤는데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쫄아서 도망갔네 근데 나라도 도망갔네 오 로키님 지금 1당 100 할 수 있는데 저기죠? 오 차이 없으세요? 로키님 아니요 지금 차 모래 빠져가지고 두 명 잡고서 차 있어요 앞에 버기 갈게요 아 나도 저런 거 해야 되는데 두 명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근데 얘네 여기 없어요 차 타고 그냥 바로 뺐나봐요 여기서 차 타고 갈 때는 제가 잡은 애들은 포트 타고 야스나야 쪽으로 갔어요 확인 강남시가 쪽으로 간 저는 파밍이 8배율 먹었어요 저는 파밍이 8배율 먹었어요 저는 파밍이 8배율 먹었어요 원풋 확인 확인 저 소린가 이게 저는 여기서 짤 파밍 좀 하고 그쪽으로 갈게요 네 이번에 스크스 보면 좀 들어주세요 스크스 제가 먹었어요 네 SKS죠? 네 네 SKS 쓰실래요? 스크스 아뇨아뇨 저는 잘 안쓰요 그냥 지금 여기서 살려고 끼고 있는 거예요 8배율 하나 저도 8배율 4배율 두 개 다 먹어가지고 근데 엄퍼 하나 들고 있어가지고 나는 커테이너가 올라가야 되는데 8배율 두 개 크 우와 배율 많네 배율 부자네 배율 부자네 배율 부자네 톰이나 주세요 배율 말고 그러니 점포만 세 개 봤어요 오! S 사운드 네온님 네온님 어디 저 있는데요 컨테이너 위에 있어요 컨테이너 위에 있어요 컨테이너 위에 있어요 컨테이너 위에 하나 있는데 제 컨테이너 주변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냐 발소리가 안 들려 나가고 싶어도 세 세 들판 쪽에 한 명 있거든요 컨테이너 위에 나무 뭐 있고 지금 컨테이너 위에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그거 일단 저예요 어디에요? 어 카우팔 소리 240 NW 네 SW240에 나무 큰 나무지 하얀색 옷이에요 여자 모르겠어요 여자는 맞는 것 같은데 하얀색 옷인지 걘데 다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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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인데 귀엽게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빨리 가야되스 안 돼 떨어졌다 와 사람 엄청 많이 죽네요 파밍하는데 잘여져 이런데도 질문먹기 crates 펑스파트 펑스파트 엠프풀팟이예요 펑스파트 엠프풀팟이예요 아 오토바이 찾았다 멀리있다 근데 쟤가 뛴 방향이 강남시가 쪽이었던데 거기에사람이 있나봐요 아직 안 된다 아직 안 된다 아직 안 된다 아직 안 된다 알겠지 혹시 에어 2개 보시면 하나 주워주세요 제가 에어가 없어서 아니면 스크스 주셔도 될 것 같죠 네 스크스 가져가세요 에어 대신 스크스를 써야겠어요 상고에 다시아 있네요. 파란색이 있나본데? 그거 저희가 타고 온거일거같아요. 파란색 다시아요? 파란색이였나요? 파란색이 있나봐. 여기 누구 온다. 플라이 쪽 누구와요. 지나간다 오토바이. 글로 가요. 글로 가요. 한명 글로 가요.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돌았나 마. 친구 있나봐요. 오토바이 타고 글로 왜 가지? 지금 자기장 밖인데. 픽업하러 가는거 아닐까요? 그런가봐요. 근데 2인용이거든요. 저희도 가야되지않나요?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M16이네? 나가서 멜게요. 나가서 멜게요. 아씨 M16인데? 어쩔수없어. M16 있어요? 여기요. 그 창고 입구 쪽에 있어요. 반대편. 반대편에 있어요. 반대편 나가서 오른쪽. 아 저 다시아 끌고 갈게요. 여기 다시아도 있네요. 이거 어디로 갈까요? 저기 피치는데 사람 많이 갈까요? 오토바이 쇠냉는가 보다. 오토바이네 올라가세요. 우리 쏜다. 쏜다. 쏜 안 맞아? 오토바이 2인용인가요? 네 아까 걔네 말씀하시면 드렸어요. 걔네 파란띵으로 올라가세요. 저희 좀 돌아가셔야되요. 길이 많이 안좋아지. 와 제앞에 유아지아 났네요. 지금 가시다보면 유아지안대 만날거에요. 쟤 바로. 아 확인. 아 확인. 붙어서 싸워도 되고 얘네도 딸필일거에요. 들어가자마자 얘네 잡아. 아 얘네 더 오른쪽으로 가네요. 코칭키로 들어가네요. 저희는 지금. 오우 멀다. private car 오려서 타임 mitigate encore 1대 hasta 10 molotov Lars 일단 나가고 봐야겠어요. 그래도 홀리시. 멋있게 좀. 멋있게 주차하려고 했는데 따뜻해. 앞에 오토바이 있어요. 노골ish 한 분 타세요 배우님 타세요 피해복 좀 하죠 저 1층 집에서 앞에 오토바이 세워져 있네요 버그 타고 계시네요 구상 구상 저도 구상 하나밖에 없어서 붕대 빨아야겠어요 저도요 프라이팬 오토바이 소리? 저희 안에서 나누죠 일단 스크스도 있을게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총 없으신데요? 샷건 하나 있어요 SMG 대용량 킥드로우 떨궜어요 이거 엄프라도 드세요 이거 드세요 풀팟이에요 오탄 좀 남으신 분 9탄 120발 떨궜어요 오탄 제가 줄 수 있는 거 38 혹시 그 뭐지 그거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손잡이 수직 손잡이 이 안에 있어요 저도 드릴게요 드릴게요 네네네 여기에 못한 38 감사합니다 이번 판 파밍이 좀 이상한데요 구상 남으시는 분 저 하나도 없어서 붕대도 없고 저 딱 하나 붕대 드릴게요 저도 구상 한게 있어서 붕대 감사합니다 붕대라도 파밍이 왜 이래 파밍 선택 안으로 쭉 들어가야겠는데 파밍이 이동하느냐고 가시죠 네 세 개 나눠서 가면 되겠다 거긴 타지 마세요 거긴 타지 마세요 거긴 타지 마세요 여기 산에 자리 잡은 애들이 있어요 펭시 오 오 오 네온님 피업 안 하셨네요 저 없어요 붕대 안 드셨어요? 붕대요 아 아 하하 하하 피 회복 좀 하고 갈까요? 아니 아니요 질어 가죠 빨리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농장 왼쪽으로 가요 3명을 다 못해가지고 네 근데 뭐 이렇게 해서도 이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스카이닙 있으니까 아하 아니지 원래 근데 파밍이 좀 안 됐을 때 이기는 경우가 제가 총이 스크스 한 자루밖에 없어서 혹시 몰라요 이 스크스를 엄청 많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요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갑자기 안 쓰던 총 총 쓰다 보면 잘 내놓게 오고 있어요 유에이지 유에이지 에스 더블유 아니면 아까 우승한 집 여기 먹고 있어도 어 유에이지 유에이지세요 방 확인 주에재를 왜 저의 방향으로 네 주몽님 따라가는데 여기 네 주몽님 따라가요 주에잇지 거기 와요 거의 갖다 박아요 갖다 박았어요 저희 뒤에다 갖다 박을게요 한 놈 기절 한 놈 기절 막았어요 내리세요 바로 싸울게요 뒤에서 싸요 뒤집 뒤집 이 방향 이 방향 맞네요 에스 방향 아이고 아이고 에스 방향 뒤에 다운 제가 기절했네 다운 집 뒤에 하나 있어요 집 뒤에 하나 있어요 기절 사망 다운 다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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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망 어 다 잡으셨네 네온닐 파밍이요 이 개좌석이 너야 어어 어어 깜짝아 복수했습니다 등기 없으세요 네 어 얘네 파밍 잘 됐다 어 엠포다 나이스 혹시 스나 앞에 끼는 거 있나요 얘네 누구를 확인해 볼게요 네 카고팔이다 카고팔살 얘네 샵에 엄청 많네 샵에 다 있네 여기 SR 칙패드 네 여기 칙패드 드세요 저는 칙패드 있어요 여기 탄띠 있길래 탄띠 못해 아 얘네 탄창이 없네 60방향 60방향 보인다 보인다 여기 60방향 언덕에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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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한 방만 더 한 방만 더 다 겟살피에요 다 겟살피에요 다 겟살피에요 아 얘네 포장이 없네 쟤네 차 앞에 있어요 언덕 위에 저 하나만 주세요 구상 네 집안에 들어왔거든요 네네 아 60에 다 겟살피인데 아 진짜 아깝다 여기 2랩 뚝백이랑 오판 좀 있다 차렛 아 엄청 많이 맞췄는데 저기 화염 2방향 나무 쪽에 있어요 저 돌 뒤에 있어요 걔네랑 아까 싸우던 애들 네 60방향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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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있네요 SE방향 확인 사러 갔네요 뒤에 숨었네요 네 확인 저기 애들 60 건너갔어요 저기 돌 뒤로 건너갔어요 저기 돌 뒤로 건너갔어요 확인 확인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철탑에 붙었겠네요 저기 있는 60에 돌에 있던 애들은 안 보이죠 SR 소염기는 있어요 SR 소염기는 있어요 저 소염기라고 주세요 어디 있으세요? 두 분님이신가요? 네 3층 집에 왔어요 60방향 돌 언덕에 아직도 있어요 네네 여기로 갈게요 그 집에도 아직 한 팀 더 있네요 파란핑 집 그 건너편에도 있고요 확인 노란 옷의 짱키들 뒤쪽에서도 울 수 있어요 1타에서 뒷포메고 뒤가 정리된 게 아니라 어? 뭐지? 여기 발소리 들리는데요? 잘못 들었나? 저희 집 발소리 아닐까요? 아니 잔디발소리 들리는 것 같긴 한데 밀타에서 쏴요 255 498 아니다 240에서 SW 사이 저희 차 쏘는 것 같아요 차 터트리나 얘네 뛰어야 돼요 1층에 있다가 뛰는 애들 잡아야겠네 아 우리 근데 지금 완전 삼각이네요 네 60 언덕 하나 집 하나 그 뒤에 타워야나 얘네 뛸 거예요 지금 강옥팔 쏘다네 어 저기 사람인가 어 얘네 안 뛰어도 됐네 저기 언덕에 숨었나 어디있지 음 저기 가야 되네요 머네요 아 해변으로 붙을까요 그냥 근데 뒤에 한 명 있는데 아 애매하네요 차 타고 그냥 해변으로 붙을까요 따개비 네 어 발 앞에 보급이다 여기 노란핀 보급이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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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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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죠 차 운전한거 있네 저희 차 뭐있죠 거기 한대 앞에 우아지 확인하겠 얘가 카우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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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우아지 멀쩡하네요 타고 오세요 네 얘네가 저희가 가려서 지금 따개비 갈거에요 제가 앞에서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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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게요 그냥 내가 가지고 온 오토바이 가질래요 얘네 포트 탔어요 네 카우팔 얘네 여기있다 조심하세요 네 파란핀에 있는거에요? 아 잠시만요 얘네가 지금 걔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포트가 여기 올라왔거든요 네 좀 더 들어가야되네요 여기 와 여기 허우볼판이구나 이쪽에서 돌았나봐요 따개비 소리나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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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 있어요 나무에 있어요 아 아 얘 얘 얘 아 나이스 와 피쳤다 근데 그 밑에 애들 있어요 애들 가요 개쩡 둘 다 밀어요 둘 다 밀어요 둘 다 밀었어요 둘 다 밀었어요 둘 다 밀었어요 와 미쳤다 여기 한 명 그리로 갔어요 네 조심하세요 쏜다 쏜다 해변에 있어요 루피님 이리로 못 올라오시죠 못 올라가요 네 떨어질게요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 차 여기 해변에 물에 있는 애 잡고 같이 전사 좀 같이 전사 좀 얘네도 여기 이렇게 떨어졌네 아 아쉽다 진짜 진짜 레알 아 거기 앞에서 바로 바로 네 네 시체 파밍 중입니다 나 너 보고 있다 깜짝 깜짝 놀랬어 얘 나는 관전하지 않아 너를 보고 두 명 저 죽은 데 두 명 스카이님 하나씩 벗고 벗고 가네 다 버렸어요 얘네 다 3렙 벗고 있어요 아 살릴 수도 없고 아 아 아 아까 딱 오토바이 딱 쓸 때 나무 뒤에 하나 뼈꼼하더라구요 그래도 복숭 냈잖아요 네 멋있게 그것도 로드캠어 구조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아 많이 남았다 로키님은 한쪽 탈 탈 다 보면서 뛰어났어요 저거 온다 아 나 총알 도 별로 없는데 근데 개레전드 두 명 치인 건 진짜 개레전드 그것도 나무 양쪽으로 차도 아니고 거기로 아 못 올라가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어요 어? 설마 올라갔다 거기 75소음이 났어요 수영 안에 자기장이 죽으려나? 안 보이는데요? 뒤에 하나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쌍캐 어 저기 온다 공기제옥 밖에 사망이랑 쟤도 사망 네 다 죽었네요 나이스 복수 한팀 복수였다 아 언덕배기 난전이네 저기 보이네요 언덕에 애니방향 쪽이요 네 거기 끝에 걸쳐있었어요 소시 구리 로봇 가 나 운 고마워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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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에 있다 소음기 그로자 소리가 원래 저런가? 네 그로자 저 소리 근데 자기가 쓸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오 가깝다 바로 옆에 집에 있어요 엄청 가깝네 언덕이랑 옆에 집 근데 바로 사망인데요 언덕? 언덕에서 두 팀 싸웠어요 네 그래서 한 팀이 죽었나봐요 집 2층에 있네요 오른쪽 네 나 못 봤기를 못 본 것 같은데요 저기 아직도 싸우는데 언덕끼리 싸우게 돼요 저기 철탑 바로 오른쪽에 붙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애들 볼 거예요 그럼 집 애들이랑 무조건 싸울 거고 발소리 아 헤드샷 오 많이 남았다 4등이야 좀 더 하실 거예요? 네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안 흥쳐 안 흥쳐